10만원을 덜 주는데 교통이 가까운 곳이 좋을까요? 아니면 10만원 더 주는데 교통이 불편한 곳이 좋을까요? 무조건 교통이 좋은 곳이지 일터는 가기가 좋아야 돼 야 에버그레이스야 생각을 해봐라 너 로스타 그 배럭 키울 때 5레벨 멸하 껴주네 배럭 돌릴 때가 재밌니? 9레벨 멸하 껴줄 때가 재밌니? 교통은 그런 거야 배럭의 멸하 같은 거야 부지런히 돈 모아서 서울에 세공업 배우고 싶다 쟤는 나중에 금은빵 차리겠다 야 나중에 너네 가게에서 뭐 사면 좀 싸게 해주냐 옛날 어른들 세대 때는 돈 많은 사람들 금빵 세우고 막 이랬잖아 시계빵 차리고 반지 가서 사실라고요? 반지요? 왜 결혼을 할 때 반지를 차야 될까? 그런 싸잘데기 없는 문화는 누가 만들었을까? 반지 하나면 두 캐릭이 신멸홍의 풀인데 와 야 근데 나 이번에 좀 신기했는데 왜 여자 반지가 더 비싸요? 아니 결혼 예물 받는데 여자 반지가 무조건 남자 거보다 두 배던데? 아 남자는 반지를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는 무조건 사니까 그러니까 여자 걸 비싸다 여캐가 인기가 많나 보지 야 드립도 적당히 무슨 수바 여캐 이 사람들이 드디어 다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님 나 영상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엘릭서 꼬라지가 3캐릭 이모냥인데 실력 빨려서 이모양라 하는 애들 조난 때려도 되나요? 오빠 내 맘 존나 몰라 오빠 내 맘 존나 몰라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? 아니면 님 캐릭터 명이에요? 한번 볼까? 엘릭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엘릭서 꼬라지가 3캐릭 다 이모냥이라고요? 엘릭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엘릭서 깎아보고 꼬라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뭘 느꼈어요 스쟁이? 엘릭서가 실력인 거 같아? 뭔 거 같아? 그니까 엘릭서가 이거야 그림마 처음에 이제 딱 여기까지는 실력입니다 여기까지는 실력 맞아요 여기가 왜 실력이냐면 이 뒤로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깎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실력이냐? 난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운이야 나 반은 운이고 반은 실력인 거 같은데 이디형 아빠가 왕도마뱀이면? 아빠가 왕도마뱀이면 뭔데? 고무도 왕도마뱀 키킬븐 한 명 밴하고 시작할게 오늘 방송 왜 이런 짤짤이 싫어? 아니 짤짤이는 좋은데 그런 짤짤이 싫어 다른 짤짤이 해봐 고무도 왕도마뱀은 수바 도대체 어느새 뭔 어떤 그런 책이 있나요?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다님 예수가 옷이 작을 때 하는 말은 십자가 넌 나가라 나보다 심하네 그래 쟤보다 심하잖아 싸워 빨리 삐용삐용 야 나 잠깐만 이거 안 갔네? 안 가? 가자 사나탑 사나탑 가자고요? 시청자 딱냅 받아서? 선생님들 혹시 하드탑 지금까지 파티 못 구해서 못 간 사람 있습니까? 이거 만약에 자 님들 만약에 만약이야 이거 받으면 14만골이잖아 요거 가지고 무기 19가 뜨면 핫탑 한번 해볼게 만약이야 만약에 말이 되냐고? 말이 안되진 않아 솔직히 되면 노원역에 똥쌀거야 어허 스톱 스톱 끝난 게 아닙니다 50만골 추가해서 100만골 맞출 거냐구요? 로로카님 100만골만 땡겨 주십시오 야 근데 100만골 해가지고 강 안되면 그냥 노말 갑니다 야 이거 천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인은 상하탑 노말 숙련인데 지금까지 서폼 못 구해서 못 갔다 딜러들 다오쌤 스펙 안보 야 근데 여기 딜러들은 수바 아직도 못 간 건가? 딜러분들 파티 지금까지 못 들어가? 야 근데 저기 심멸화는 들어갔거는디? 당금 올렸다구요? 하하하하 저한테 어이가 딜러들 데몬익은? 아오케오케 노말 다 깨봤죠? 야 그나저나 수바 나도 피가 20만이 안되네 이게 노말도 가실 건가요? 노말은 좀 힘들거 같은데요 시간이? 여기 깨는거 보고 속도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왠지 저번 영화 때 기억나는데 일약한 시참 안돼! 아이씨 굿 아 근데 조금 빡빡하긴 하다 갠춘갠춘 상간무는 버프주고 사간무는 딜각 잘 재면 돼 건설 카운터 머신이에요 야 이거 점프 유도하면 누가 던져요 야야 위험하다 아이씨 정말 마무리! 오훃 됐다 이제 본 게임이다 악몽을 딜 다 받고 켰다고요? 아 맞아요 그걸 보셨네 이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? 아이고 굿 아 이거 사간무는 딜 남아 남아 야 버스커 잘 친다 수바 잔열들어가네 낙강투 갑시다 아 핑이 안찍어졌어 아 쏘리 저의 딜 욕심이 그만 아 안되네 야야야야 뭐하는 야야야 뭐하는 죄송해요 아 오우 인마 아 제발 구슬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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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갑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결혼보다 에스더 무기 준비해야 할지도 타운 당할 거 생각해서 진짜 에스더 기운 몇 개라도 모아놓을까? 에스더는 무슨 뒤지실 거 같은데 그 관짝이나 준비해둡시다 아 아 아 아 안돼 누가 누굴 구원한다는 건가요? 이다님의 목숨은 시청자분들께 달려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가시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냥 구슬 먹지마 구슬렛 정신 차려 지금 씨링 정신이 게임에 있는 게 아니야 와 돌겠네 이야 세상의 수가 어디서 딜러서 생겼지? 막판에 좀 삥불삥불 돌긴 했는데 다시 가보죠 이거 회수 쓰지 말고 암수를 쓰십시오 고고 암수 까고 1 칠게요 이정도 딜리머는 충분히 잡는다 저거 어떻게 했누 화대 선물은 구상하신 것 있으십니까? 뭐? 화대가 뭐야 별걸 다 줄이네 이게 무슨 화재들이냐 인마 주지마 형님 수명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용해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내라 자람 너에게 모든 아크라 샤인들의 바람과 소망이 달려있어 아 제발 너무 아파요 파드님 아 파드네 파드 없지 우리 좋아가지 까지 까지 나이스 좋았다 다같이 강강강이었다 우린 잘했다 1차 성불클이요 2차 발탄 레이드 소프 화이팅입니다 못잡아 광폭이라 형님 추파춥스 몇개 사 가져가세요 요즘 개당 얼마지 추파춥스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래도 저번보단 나아 저번엔 영화가 있는데 이번엔 길바닥이라 저 아질소리를 웃으면서 하시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보석 먼저 아 맞다 굿굿굿 자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재구빠 시청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알찼다 재밌었다잉 인형 아침 내일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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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